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2021 주한 외국 공간과의 극제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있는 10여개의 중고등학교가 주한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. 여러 학교에서 방문해 주셨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헝가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문화원을 방문해 주셨고 헝가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모두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주한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이 준비한 작은 선물도 좋아해 주시고 프로그램 후 원장님, 부원장님과 사진 찍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학생들이었습니다.